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전기차. 전기차는 내가 1등이다. 여의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전기차 애널리스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만큼 더 위에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사실과 다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일단 배터리 섹터 성장성 자체는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는 괜찮다? 요즘 워낙 배터리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은 배터리 오늘은 좀 괜찮았나요? 오늘은? 네 오늘은 오면서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했습니다. 지난번 나왔을 때 그날 거의 5%씩 빠졌거든요. 배터리 섹터가. 그때 배터리 괜찮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날 당일에 빠져가지고 욕이 엄청났었죠. 하여튼 그때 오셨을 때랑 지금 주가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오른 상태이긴 합니까? 네 조금 올랐는데 사실 횡보입니다. 그러니까 SDI 기준으로 보면 작년 연말부터 한 1월까지 한 3개월간 70% 올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15% 정도 빠져있고. 다른 배터리 주들도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대형주들이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그나마 SDI는 상대적으로 각형 이슈 때문에 조금 덜 빠지기는 했었죠. 각형 이슈는 뭐죠? 각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폭소하기는 각형이라고 했었는데 SDI는 각형을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오늘 주로 얘기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얘기해주십니까? 배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꽤 올랐거든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배터리 섹터뿐만 아니라 다 오르기는 했지만 특히나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오르고 했었던 것처럼 배터리 섹터가 좀 강했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의 그나마 강세 배경을 보면 2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기는 했어요. 2월? 네. 2월이요. 지금 보통 전월 데이터가 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월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이 YOY로 600% 오르고 독일이 145% 오르고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유럽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요. 근데 이제 1월에 유럽 판매 데이터가 50%밖에 안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2월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니까 좀 이제 주가가 좋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막 새로운 건 아니에요. 작년에 월별로 계속 100% 이상씩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오늘 주가가 엄청 강했다라는 걸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월별 100%요? 네. 월별로요. 뭐가요? 작년에 이제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월별로 YOY 100%씩 올랐었죠. 아 그래요? 2배 이상씩 올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유럽 연간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YOY로 한 130%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새로운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15% 저점일 때는 거의 20% 이상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엄청 사고 싶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터리 섹터 최근에 뭐 노이즈들은 좀 있었지만 다들 알잖아요. 여전히 전기차 침투를 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탄소 배출 기자가 강화된다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기회를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다만 이제 5월까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매도도 재개되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다라는 점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 심리가 눌려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사고 싶어하던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오니까 좀 사야 된다는 심리를 더 키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고점 대비한 15% 정도 빠졌다는 말씀에 무슨 소리냐 한 30, 40% 빠진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히 15% 정도가 맞는 거죠? SDI는 그게 맞고요. 이제 소재주들은 그 정도 빠진 업체들이 있을 텐데 정말 뭐 작은 업체들은 좀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커버하는 뭐 에코프로 비엠이나 LNF나 포스코케미카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 뭐 중견 업체들 같은 경우까지도 다 봐도 한 20% 정도? 맞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업체들, 작은 업체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커버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이제 역사적 최고점 대비해서입니다. 그것도. 발악 요인을 어떻게 보통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두 가지가 겹쳤죠. 이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워낙 이제 그 배터리 섹터는 PER이 비싸니까 이게 제조업이 PER 작년에 70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SDI가 PER 70배 받은 거니까 그 뭐 인터넷이나 바이오주도 아니고 그 국면에서 이제 금리 상승하면 당연히 좀 제일 먼저 빠져야 되고요. SDI가 70배예요? 아니 작년에 PER 70배였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이게 70배가 주가, 시가총액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내재화 이슈가 불거졌죠. 그러니까 작년 9월 배터리 데이는 그건 차치하고 이번 지지난주에 있었던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 내재화 이슈가 불거졌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직접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그 Q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것에 대한 거는 이제 뭐 특별히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MS 싸움을 그동안은 고객사라고 봤던 OEM들, 자동차 업체들과 해야 된다라는 그 리스크가 이 금리 상승 국면에서 더 이제 주가 하락을 더 이제 확대시켰죠. 많이 올랐던 거라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배터리 섹터가 평균적으로 3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배터리 섹터를 좋게 보지만 올해 3배 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올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올해 한 6개월, 12개월간의 주가 흐름이 작년처럼 2배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처음에 배터리 섹터를 좋게 봤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존 셀메이커들의 시장 지위가 강화되고 그리고 뭐 이제 마진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다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를 계속 좋게 보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좀 기대치는 낮출 필요는 있죠. 작년에 기대가 주가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다들 눈높이가 저희가 지점 세미나나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보면 확실히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다라고 하는 그 강도와 이제 느끼시는 좋다라고 할 때 그 기대감이 조금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히 우상향 방향이 올해 안에는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이제 내재화 이슈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핵심인데요. 요번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통해서 제시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내재화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 개선 과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테슬라도 배터리 데이 때 생산성을 한 7배 정도 개선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기존 셀메이커들 대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도 기존 셀메이커들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생산성을 개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폭스바겐이 한 2025년까지 한 80기가 캐파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한 80기가에 한 8조 들어가거든요. 8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생산성 3배 개선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8조 들어갈 캐파를 한 3조 정도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특허 보유 개수나 이 업력을 보면 사실 비교는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탑3라고 할 수 있는 LG 그리고 SDI, 파나소닉. 특허 보유 개수가 한 2만 건 내외로 비슷해요. 탑3가. 그리고 이제 4위가 CATL인데 한 2천 건 정도 되고 SK이노베이션도 한 2천 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타 배터리 셀메이커들 그리고 자동차 OEM들은 2천 건보다 훨씬 아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의 차이를 특허 보유 개수로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차이가 일단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 내제화 이슈를 통해서 제시됐던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지금 현재 출하 데이터를 보면 아예 그냥 출하 데이터는 아예 없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한국 업체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생산성을 3배에서 7배 정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생산성이라고 하면 설비 투자를 할 때의 설비 투자 생산성이에요? 그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0조 원 들어야 될 걸 30%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7조 원에 만들어보겠다는 뜻인가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그러니까 공장을 예를 들어서 3조짜리 공장을 만들어놨으면 일반적으로는 한 30기가 정도의 슈먼트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건식 전극 그리고 기타 소재 개선을 통해서 그 공장에서 실질적으로는 80기가짜리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식 전극을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테슬라는 생산 속도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10기가짜리 만들어놨는데 생산 속도를 3배 늘려서 한 30기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은 단가가 3분의 1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3배 생산성 높인다는 뜻은?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속도도 개선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 판가도 지금 셀메이커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구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죠. 그게 3분의 1인 것은 아니고? 생산성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러도 언급을 했고요. 가격 인하도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공장을 만드는데 이게 30%가 적용감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생산되는 예를 들면 1기가와트당 생산비가 30%씩 줄어든다는 건지 그쪽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설비야 어차피 감가삼각비 정도니까 큰 고민거리는 아니고 아마도 너희들이 100원에 만드는 배터리 우리는 33원에 만들어 볼 거야. 이게 생산성을 3배 높인다는 의미로 읽혀서 무서운 친구들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해석에 따라서 명확하지는 않은 맞습니다. 그렇겠죠. 초기 투자 비용 부담에 대한 것도 같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조 과정에서의 생산성 개선과 그리고 초기 투자 과정에서의 캐펙스 절감도 같이 언급했던 것이라고 제일 궁금한 건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냐 말대로 하면 위협인 것이고 폭스바겐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한 회사가 열심히 만들면 그 배터리 사다 쓸 테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좁아지는 거고 폭스바겐이 되면 다른 데도 굳이 못할 리도 없잖아요. 후발 주자가 되면 그런데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특허 건수로 보면 많이 앞서간다 하지만 CATL은 특허 건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잘 팔잖아요. 그런 특허 건수 많은 것도 이거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따라오면 할 수 있어요? 3원계에서는 CATL이 그래서 아직은 못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하이엔드 배터리에서는. 그래서 LFP 배터리 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는데 향후에 3원계에서는 그래서 좀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OEM들이나 배터리 셀메이커들과의 경쟁에서 기존 OEM들과 기존 OEM들이 내재화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실제 실익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지금 얘네가 OEM들이 매년 수백만 대 물량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저희가 계산한 대로면 내재화했을 때 ROIC가 한 3에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직접 투자해서 본인들이 수치할 수 있는 투하 자본 수익률이 한 3에서 5%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현대차가 지금 평균적으로 ROIC가 올해 내년 한 7에서 8% 정도 나오니까 이런 ROIC 희석을 감내하고 직접 내재화하는 데 실익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왜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저는 원가구조 파악 위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회사들이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데 납품가액을 정확하게 내가 이거 얼마 들었겠네라고 알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의 우위를 지금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제조원가의 30% 차지하는 이 배터리 셀의 제조 원가 구조에 대한 것도 전혀 파악이 그동안은 안 되어 있었죠. 이제는 좀 파악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궁금은 할 텐데 원가가. 어차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파트 짓는 원가 안다고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가 비싸다고 괜히 비싸게 줄 것도 아니라서 그걸 굳이 왜 큰돈들여서 알려고 하지?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원가 알고 싶은 건 아니라 원가도 알게 되겠으나 실제로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 차에 넣을 건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하는 건 그게 빨리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됐으면 좋겠지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결국은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동안의 업력의 차이와 지금 특허 건수로 대표되는 기술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OEM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구조와 셀메이커의 점유율 구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부터 6위까지 12%, 11%, 10%, 9%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탑6의 과점률이 한 60%가 채 안 되거든요.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터리 제조원가의 30%를 차지, 아니 자동차 제조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점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탑6의 과점률이 지금 한 8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 3사가 한 40%까지 왔고 이제 CAT가 한 20%, 그리고 파나소닉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파나소닉은 이제 도요타에게만 집중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한국 3사, 그리고 중국 2개사인데 이 OEM들 입장에서는 한국, 중국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분명히 부담일 거예요. OEM은 여기서는 전기차 회사들. 네, OEM, 폭스바겐을 포함한 자동차, 일반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분명히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기술 격차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기존 셀메이커들과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도 지난번 배터리 데이 때 보면 기존 3사와 계속 협업을 강화하면서 추가 파트너사를 또 추가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 나온 게 SDI냐 SK이노베이션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테슬라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SDI나 SK이노베이션 주가를 올려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언급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 자체가 기존 벤더들에게 우리가 다른 카드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요. 폭스바겐도 역시 이번 40기가 공장 6개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 내재화 파트너로서 노스볼트를 지목을 했지만 그 이후 공장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폭스바겐 첫 번째 내재화 파트너인 노스볼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로드맵을 구체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 격차를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최근에 SK와 LG 간의 소송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특허 방어력, 소송 방어력이 더 강화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SK가 LG하고 서로 기술자 주고받고 빼내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이건 기술자 빼내지 않고는 못 따라잡는 이런 인더스트리구나. 한참 걸리겠네. 오죽하면 그 기술자를 그렇게 빼내갔겠어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무슨 아주 고급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건 빨리 양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배터리는 중학생도 만드는데 그걸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율 잡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서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 뒤집어 말하면 시간을 투입해야만 되는 문제라 그 시간 좀 줄이려고 데려간 거다. 기업은 시간이 돈이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면 폭스바겐의 배터리도 당장 양산은 안 되겠고 수율을 잡는데 고생은 많이 하겠으나 그 역시 시간이 해결해버리지 않을까 그들도 무슨 엄청난 기술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노하우가 빨리 쌓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장 2, 3년 안에는 우리 거 다 사가야 되겠으나 멀리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야 아니면 걱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걱정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저도 리포트에 계속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서 사실 이제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업의 성장성은 확고하고 그 안에서 MS 상승 추이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유지되어 왔는데 계속되기는 어렵거든요. 당연히 경쟁이 심화될 거고 그 안에서 지금의 고멀티플은 디레이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 70배가 넘었던 것은 디레이팅이 필연이고요. 이게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향후 5년간의 MS 훼손이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고객사라고 생각했었던 업체들의 MS 훼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PR 적정 밸류는 30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시장 연평균 성장을 보통 한 3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PEG죠. EPS 그로스만큼 주장. EPS 성장률만큼 PR을 주장. 3년이면 이제 이익이 그럼 2배가 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 연평균 30%가 아주 보수적인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침투율이 한 10%만 넘어도 30% 성장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셀메이커들이 영유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셀메이커들은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초입 단계에 있으니까 최소 EPS 성장이 30%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그 안에서 PER 30배는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핵심이 사실 전기차 시장이 더 성장성이 훼손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마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누구로 만들면 마진은 훼손되겠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노스볼트 같은 아예 신생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마진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화재 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돌발 비용이 발생하면 이제 셀메이커들은 매출은 성장하는데 자꾸 예상하지 않았던 이슈들 때문에 수익성이 깨지는 게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디레이팅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결정할 요소들인 거죠. 그 친구 그런 사고들이 없어도 어쨌든 디레이팅이 되긴 될 건데 저는 PL 30배 정도로는 수렴은 할 건데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한 5년 걸릴 게 한 3년 걸릴 수도 있고 된다는 거죠? 5년 걸릴 게 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오션 되는데 아 레드오션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디레이팅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아까 주가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지 않을까 그럼 이건 살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저는 대전제는 저는 배터리 섹터를 좋게 봅니다만 배터리 섹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조업에서 이렇게 장기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섹터는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네. 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데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도 반도체 탑재 용량은 매년 빅그로스가 10% 이상씩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새로운 수요차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지금 9,500만대 시장에서 침투율 상승보고 그거 보고 찍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언젠가 이 전기차 침투율이 30에서 40% 넘어가고 50% 가는 국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신규 진입 업체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면 MS 경쟁이 빠르게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달려가는 그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고 장기 횡보하거나 하락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5년으로 가는 국면에서. 다만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보는 전기차 침투율이 여전히 4%라고 하면 그리고 2023년에서 4년까지 신규 경쟁 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캐파가 여전히 기존 셀메이커들 대비해서 10분의 1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이익으로서는 사실 담보되어 있어요. 이익의 성장. 그러니까 실적 팩터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멀티플의 싸움인데 그 멀티플이 적어도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는 국면에서 빠르게 훼손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PR30배만 부여를 해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중장기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거든요. 23년에서 24년 밸류를 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쯤이 되면 전기차 침투율이 30%, 40%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 경쟁이 심화될 텐데 그때 지금 제가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술 격차가 실제 해본이 안 되더라 이게 확인이 되면서 과점화가 지속이 되면 고멀티플을 용인하면서 그리고 이제 MS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후발 주자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이 레드오션화된다. 아까 말씀드린 하셨던 것처럼 레드오션화된다고 하면 이미 25년에 시장은 좋겠지만 주가는 그 전에 피크를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22년에서 23년까지 우려할 거는 화재 사고에 따른 돌발 비용이지 적어도 내재화 때문에 MS가 훼손되거나 마진이 훼손될 거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신규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빠른 디레이팅을 할 수가 있죠. 빠른수록 멀티플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결국엔 멀티플이 심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24년, 5년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되면 멀티플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신규 업체들이 물론 쉽게 도전할 만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으나 끊임없이 전 세계에 어쨌든 배터리라는 것도 굉장히 그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다들 중요하게 이것만큼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러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사람을 배우든 뭘 하든 하여튼 신규 회사들이 막 생겨날 텐데 아무리 봐도 우리 3사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마켓시어를 늘릴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다. 물론 절대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겠으나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멀티풀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죠.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알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엔지니어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저희가 엔지니어분들도 만나고 각자 파우치 전지 다 만나지만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아봐야 아는 거고요. 그 전까지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훼손될 가능성이 적어도 이 이슈 때문에 적어도 내재화 이슈 때문에 훼손될 이유는 적어도 2, 3년 내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멀티풀의 디레이팅이 한 30배 정도까지만 된다고 해도 주가는 업사이드가 SDI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이 보이기 때문에 최소? 그럼요.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요? 23년을 당겨오는데 PR30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PR30배를 그때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관건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 됐을 때 PR30배를 훼손해야 될, 훼손시켜야 될 이슈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노스볼트가 해본이 되더라. 이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훼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근거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목표 주가 105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SDI 기준으로. 그리고 그렇다 보니 소재 업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여전히 바위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번에 폭스바겐 배터리 회사 공장장 연락되잖아요. 한번 연결해보죠. 노스볼트 아저씨? 네. 가끔 전화 안 받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스볼트 아저씨가 조금 협조적이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스볼트. 저희가? 여쭤볼게요. 다 라인이 있습니다. 너 자신 있냐? 아이오케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기대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의 웃음의 의미, 다시 한 번 제가 광고 나가는 시간에 광고 작품 듣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상황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하나는 배터리 시장은 그렇게 레드오션이 될 수 있겠으나 소재나 장비는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재 업체, 장비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기술적 장벽이 있는 업체와 아니면 이것도 역시 레드오션화 될 수 있는 영역의 업체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면 좋겠고. 이건 그냥 기술적인 호기심인데 배터리는 왜 양산하는 게 어려워요? 양산까지 가는 과정? 수율로 뽑아내는 거? 떡 같은 거 몇 번 만들어 보면, 세 번만 만들어 보면 잘 만드는데. 배터리랑 떡을 비유하고. 떡 처리는 제대로 하는데 막 3년, 5년씩 걸린대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계속해서 김현수 연구원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왕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왕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왕칠을 검색하거라.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3월 30일 화요일 저녁 트윙길 페이지 2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애증의 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이 프로님이 여쭤보신 세 가지 질문. 사실 이게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갑자기 또 겸손해지셨어요. 자 그러면 고짐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뭐부터 좀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이 모든 우리의 가정이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게임 체인죠.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면 그거 만들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다 나뉠 거예요. 지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와있고 왜 안되는지 되면 언제쯤 될지 그냥 아는 대로 좀 알려주세요. 아는 대로 알려주세요. 아는 거 다 내놔. 전고체 나오면 진짜 다 쥐쥐죠. 이게 만약에 지금과 비슷한 가격대에 폭발하지 않고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한 두 배 정도 개선되는 배터리가 나오면 정말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양산 가능 시기를 이제 업체별로 좀 다르게 제시하고 있긴 하죠.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딱 간략하게 얘기하면 도요타 콘텀스케이프가 제일 빠르게 제시하고 있고요. 2025년 현대차 SDI 진영이라기보다는 현대차 SDI가 2020년대 후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년에서 2030년. 조금 이제 온도차가 있고. 최근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번 파워데이 통해서 퀀텀스케이프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5년쯤에는 전고체 전지가 어느 정도 시장 궤도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최소 이제 한 5년 정도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는 건데 이제 저의 생각은 그래요. 기존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가 지금 매년 8%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이러한 모든 논의들 내재화도 마찬가지고 기술 개발의 목표가 배터리 가격 떨구기 위함이라서 지금 여전히 랩스케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 단위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전고체 전지가 한 5년 후에서 10년 후에 기존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 대비해서 갖게 될 가격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적인 예로 그냥 전해질 그러니까 전액과 고체 전해질 가격만 비교를 해봐도 한 거의 한 50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양산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차적인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는 가격들을 또 감안을 해도 가격이 쌓아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양산 단위까지 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그 폭발 위험 역시 지금 최근에 OEM들이 새로 출시하는 자동차들을 보면 충전 가용 용량을 줄여서 폭발 위험을 낮추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EM과 셀메이커 모두 폭발 위험에 대한 것들은 서로 니즈가 맞닿아 있죠. 그래서 폭발 위험을 줄여주고 있고 그리고 충전 사이트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행거리 확장에 대한 니즈를 또 어느 정도 조금 해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서 10년 후에 비싼 가격으로 나올 전고체 전지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5년쯤 후에 나올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대략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업체들의 주장일 뿐입니까? 해당 업체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폭스바겐과 퀀텀스케이프는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아니죠. 퀀텀스케이프는 아예 지금 전고체 전지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했던 스타트업이었고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 양산 기술은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2025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일단 주장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를 진짜 많이 만드는 SDI가 그나마 이제 특정 시점을 특정한 유일한 셀메이커인데 여기가 이제 2027년을 컨퍼런스콜에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요타는 이제 파나소닉이랑 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요타의 코멘트가 파나소닉의 코멘트다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파나소닉은 2025년을 특정한 셈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2025년부터 하겠다 그러면 보통 2027년, 2028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목표는 그런데. 보통 앞으로 1년이나 2년이 아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를 밝히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저희는 2030년에 나스닥 상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2029나 301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묻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 먼 일이니까. 내년에 뭐 하는 거는 그래서 아마 그냥 그런 목표인가? 그렇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자동차 업계와의 부품 진입 사이클도 좀 고려를 했을 거예요. 보통 품질 테스트 한 3년 하고 파일럿 라인 설치 한 2년 하고 또 양산 테스트 한 3년 하고 그러면 벌써 한 5년에서 7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앞단에서의 테스트를 지금 OEM들과 셀메이커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후속 과정이 일단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2025년쯤에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셀메이커들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아까 질문 두 번째 질문과 같은 건데 종전에 대중화된 배터리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양산 수율 잡는 게 어렵고 전고체 배터리도 실험실에서는 이미 다 만들었다면서요. 양산이 잘 안 된다는 그 양산이라는 게 양산과 수율이라는 게 배터리 업계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 겁니까? 일단 전고체 전지는 랩스케일에서도 기술이 아직 방향성도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양산 단계까지도 아니고 파일럿 라인도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방향도 굉장히 달라요. 퀀텀스케이프가 제시하는 방향, SDI가 삼성종합기술연구원과 같이 발표했던 논문의 방향 굉장히 다 다르고요. 그것조차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 주신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양산 기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배터리 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싼 가격에 많이 만들어서 본인들도 이익이 남으면 양산 기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배터리 업에서는 그동안 적어도 전기차 영역에서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이 없었죠. 지금 전기차는 여전히 침출 3%대잖아요. 그리고 소형 전지 매출을 삼성 SDI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넘어선 게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전까지는 소형 전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 전지는 애초에 물량이 너무 적었던 라인들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항상 업체들이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스케일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었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조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수율의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수율은 왜 자꾸 안 잡혀요? 그러니까 수율이라면 양품을 80% 이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역시 초기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연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소재 장비. 소재 장비업의 특성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배터리 산업이 커가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밸류는 소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재를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의 분해 기술 격차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비교를 할 때 이거는 니켈 비중이 60%, 80%, NCMA 이걸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비유를 했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품의 스펙을 비교를 할 때 5나노미터다, 3나노미터다 이걸로 기준을 삼고 그리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어떤 노광 장비를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에서 핵심 밸류가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 갖다가 구분을 할 정도로 소재가 핵심 밸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거 음극재, 양극재 썼냐 분리막 썼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재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스펙이 달라지는 재화이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이 이제 커갈 거잖아요. 물량이 커지고 부가가치가 배터리 섹터에 일단 오는 시기인데 이 구간에서 부가가치는 일단 소재로 상당 부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소재의 기술 격차는 일단 그때도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역시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업체들이 그 안에서 계속 셀메이커들과 피드백을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노하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니켈 비중이 예를 들어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 비중이 높은 제품을 폭발 위험을 높이지 않고 잘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일단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국내 소재 업체들은 최근에 한국 그러니까 국내 소재 업체들은 한국 셀메이커양 매출 비중이 거의 95%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비엠이든 LNF든 이런 업체들이. 3사에 납품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 않았네요. 국내 배터리 3사로 나가는 게요. 그런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재작년에 시장 점유율 합산 시장 점유율 17%에서 작년에 34%까지 올라오는 국면에서 당연히 국내 소재 업체들도 MS가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근 소재 업체, 국내 소재 업체들의 MS 상승에 따른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물량 증가 과정에서 누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많이 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량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에서 MS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국 3사가 이미 거의 40%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셀메이커도 마찬가지고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질문은 어떤 소재 업체가 이른바 부가가치, 해자라고 하죠. 다른 데서 못 따라와 이건지 아니면 그냥 설비만 갖추면 밀가루 공장처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구별을 좀 해 주십사. 그런데 이익 내는 거 봐야 된다는. 일단은 그 부분이 일단 대전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소재 안에서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을 가늠하기 위한 잣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는 게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플레이어의 수, 그러니까 업체의 수, 그리고 마진이죠. 업체가 적으면 그만큼 쉽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적은 업체의 수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왔다라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이 높다라는 점은 역시 그렇게 마진이 높으면 신규 경쟁자들이 들어올 텐데 일단 장기간 마진이 유지됐다라는 점은 진입장벽의 강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입 이런 플레이어가 좀 적고 마진이 높은 게 지금 일단 동박이 그래요. 동박군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이게 이제 제철공정상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흑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이제 좀 플레이어가 적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포스코케미칼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양극재는 플레이어도 많고 마진도 낮은 산업입니다. 마진도 낮고? 네. 마진도 낮아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8% 나오거든요. 동박은 한 2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박, 분리막, 음극재는 혹시 수출도 합니까? 즉 파나소닉에서 만들 때도 우리 거 갖다 써야든가 CATL 갖다 쓰더라도 우리 동박 업체 거 써야 된다든가 이게 없지는 않아요. 실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극재의 매출액 원인 95% 정도가 LG화학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CATL, 파나소닉은 거의 없죠. 그럼 거기는 다른 음극재 업체 거 갖다 쓰나요? 그렇죠. 몇 안 되는 플레이어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일본 음극재 회사 쓰고요. CATL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양쪽에 만드는 업체들은 있기는 있군요. 다 있습니다. 하기에 반도체 처음에 네덜란드의 그 ASML이 뭐예요 그게? 네. 노광장비? 노광장비. 거기는 이 회사는 진짜 찐이네. 바로 알 수 있는 게 삼성전자도 그 회사 거 갖다 쓰고 하이닉스도 갖다 쓰고 거래처 많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도. 거래처 많다는 건 너도 나도 거기밖에 못 갖다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소재 장비 중에 거래처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쭌는 건데 거의 없네. 별로 없네. 맞아요. 그게 최근에 내재화 이슈 때 폭스바겐 내재화 이슈 때 소재 업체들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셀 내재화 해도 소재 내재화는 아니니까 그럼 소재 업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당장은 그렇게 보기에 좀 어려운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국내 소재 업체들은 국내 3, 4로 대부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3, 4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생각 저는 이제 대전제는 내재화가 쉽지 않다. 노스볼트 같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생각보다 잘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로의 컨택이 당연히 시작이 될 거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노스볼트 이슈 불거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컨택 포인트들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좀 이제 멀티풀이 좀 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셀 업체 그다음에 부품 소재 업체 중에 그래도 부품 소재 쪽이 조금 더 괜찮다? 저는 마진 개선되는 게 셀이기 때문에 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재 업체들은 지금 마진이 좋죠. 5에서 20% 레인지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되기는 어려워요. 업체별로 그런 이슈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고 다만 셀은 그동안 10년 적자에서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의 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 추정치 상행 여력이 좀 더 있고 마진의 상승은 항상 그렇듯이 실적 팩터뿐만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팩터도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대형주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는 일단 올해 내년은 적어도 내재화 이슈 때문에 마진이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화재 사고 나면 또 이거 마진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 2차전지 섹터를 보는 시각이 이게 화재 사고 또 나서 만약에 올해도 흑재 전환 못한다고 하면 뭐 뷰를 저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재 왜 이렇게 중요하니까? 화재 사고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전기차는 많이 팔릴 텐데 배터리 물량 증가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섹터가 돈을 못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죠. 우리 집에 소화기 있잖아요. 정포로. 그거 치익하면 물 나오는 줄 아는데 물 안 나오고 가루 나오는 거 아세요? 30년 전에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누가 난 물 들어있는 줄 알았어. 소화기에? 요쪼만한 거 그 왜? 가루 있더라고요. 그 가루를 자동차 배터리 만들고 나서 완성하기 전에 물가루 뿌리듯이 쭉 뿌려놓으면 혹시 좀 불이 붙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고야.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웃음을 참을려고 했지. 아니 웃음을 참았고요. 그런데 비웃는 것은 아니었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런데 일단은 각형 배터리가 실제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그 이제 각형 고리에 화재 사고 날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그런 가루 뿌려서 화재 사고 안 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법의 가루. 일종의 가루. 수습해 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 프로 형님 너무 민망하지 않게. 그래서 배터리 오늘 쭉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는 대충 이제 감이 좀 왔습니다. 감이 좀 왔어요? 저는 안 하기로. 저는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러나 또 가능성이 여기 있으니까 계속 미련 갖고 공부하는 거고. 지금 가장 큰 호재 터졌잖아요. 그럼요. 정프로 안 하기로. 이 정도 호재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프로가 배터리 안 사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언했으니까. 찐바닥입니다. 찐바닥. 저는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배터리 관련된 2차 진지 관련된 이야기 저희에게 사랑하게 들려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